제가 어저께 저희 밥을 결혼식에서 잘 치러 왔습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많이 고생하고 싶어서 이렇게 고생하고 싶어서 정식 인사는 올게 1월 첫째 주 제가 밥을 샀거든요. 대연 1월 첫째 주에도 제가 밥을 샀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우리 마라톤이 말로 변창하고 싶어서 고생하셨습니다. 여러분들도 덕분이고 선배님은 우리 마라톤 만세라입니다. 우리 마라톤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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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내가 네! 나중에 됐죠? 나한테 복불동할 때 마주에 터벼보는 것 같아. 아니잖아. 나 그때도 망했는데 안했네.